나 왜 자꾸 벗냐고? 너 때릴라고 널 때릴 때 좀 더 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꾸 벗지 궁금하니? 들어와 그렇지 너 내려와 빛이 있으라 한 번 쓸까? 빛을 있으라 약간 무기가 찐따야 어후 이 무기는 어디다 공격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닌가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 운동화야? 왜요? 저 운동화 그냥 운동화 아무거나 신는데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마쥬니MIAM 아 멘붕하는 그대님 감사합니다 아 왜 저런 아이템만 나와 아씨 왜 저 시커먼 것만 나와야 자꾸 어 됐다 내 뼈가 도대체 몇번을 도대체 내가 몇번을 죽어야 해 어 뭐야 아 멘붕하는 그대님 감사합니다 어 됐다 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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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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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인이 왜 그렇게 운동을 잘하는지 흑인이 운동을 잘하는 이유는 바로 리듬감때문 박자와 리듬감이 뒤지기 땀시롱 흑인은 모든 운동 잘하죠 어 나도 이 게임하면서 리듬 감춰지면서 해야겠어요 짠짠 짠짠 않은... 너 없이 병아파트 혼자서 살아! 워우 아이씨 안사쓰면서 산척하지마라 한 대도 안 맞았다 이제까지 한 대도 안 맞았다 한 대도 너희 미물들에게 한 대도 맞지 않았다 난 더러운 미물들 어우 아니 왜 그렇지 바로복구시 그쵸 나 잘하는거 맞죠 헤드사 마이 마라바라방 창 casting 마이 kardeşim 고양이 눈 탁 돌아오면서 머리 탁 좋아 들어와 내 앞에서 점프를 뛰는 순간 너의 생명은 나의 것이야 방어하는 꼬라지 오우 조치 버릇 버릿 벌드로 죽이자 버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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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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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허허허 아 멘붕하는 그대님 감사합니다 예술적으로 옆에다가 옆에다가 참새 두 마리 딱 낀가놓고 약간 살짝 천국의 문 느낌으로 딱 돌려놓은 상태에서 그 새가 딱 죽을 때 나도 같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죽는 약간 스토리를 갖고 있는 약간 그런 엔딩이었거든요 방금 아주 좋았구요 제 점수는요 나가 나가 야 장문 쓰지마 그거 읽다가 뒤져나 아니야 나 깰 생각 있어 아 그래 고마워 날 그렇게 날 이렇게 금박으로 포장을 해준다니 받아먹어야겠군 지금은 받아먹을 타이밍인거 어우 뒤졌다 여러분 이거 깼어요 끝까지 이거 들고 가거든요 이 칼 양모자 끼고 약간 기면증이 있기 때문에 매력이처럼 약간 기면증이 있기 때문에 모자 이렇게 핵 귀여운 거 이런 거 써주고서 약간 졸린듯한 컨셉으로 자 헤드 자 조 탁 허 세 탁 사 어 하지만 초록색 모자로 바꿔 끼죠 창문 쓰지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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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망뚜 베리 굿 망뚜 이즈 마이 라이프 5미터를 묶이네 이 객 아 망토요 거추장스러워서 벗어버렸어 더워서 요즘에 요즘에 일교차가 크죠 여러분 더워서 벗어먼졌어요 아 칼은 포미니 왜 안쓰니 띵보야 띵보야 너가 축구할 때 그 멍때리고 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 지금 감독 보다가 갑자기 멍친 거랑 띵보가 말을 하네 가라 그렇지 추워 어쩌라고 옷 입어 버즈야 와 칼이 야 방금 봤죠 와 나 칼 와 와 나 칼이 진짜 안닿는거 쟤 개 극혐 아 멘붕하는 그대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스페이스바 또 안 눌러지기 시작했고 개 망했고 얀 난 진짜 깰 거야 나 오늘 깰 거야 나 이거 다른 거 안해 나 이것만 할 거야 나 오늘 깰 거야 나 이거 나 이거 오늘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해서 나 개 쉬운 건데 이거 개 못 깨는 거 자존심 상하거든요 솔직히 4성 뭐 4성 5성 이런 거 개 쉬운데 사실 사실 정신만 차리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바로 깰 수 있는 건데 패턴도 없고 이거 게임이 내가 좀 안일하게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깨는 거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 너무 과감하네요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안 맞아도 되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나무 무기만 열날게 수집을 하시네 원신이신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제는 알 수가 없다 왜 내가 벗고 있는지 이제는 말을 안 해주면 모르겠다 금신발 하나 네 가지마 파스타 둘 뭐하냐 조매력 빨리빨리 안 데려오냐 매력에도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 게임 제목이요 너가 방자를 보는 순간에 가끔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고난이라고 할까 아 매력이 이거 했었어 아 진짜로 다 깼어 걔도 5성 장군이야 자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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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다다다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앙빛 앙빛 제작자한테 편지 보냈어 아 진짜 왜 뭐라고 아 왜 아 상체를 탈의하는 이유는 주인공이 중국인이기 때문이거든요 중국에서는 날씨가 한 45도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통을 잃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통이 자동 탈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인이라 버릇이 남아있습니다 우통을 깠다 그런 단어를 많이들 듣는데 중국사람들은 우통 까는 걸 좋아해요 즐겨하죠 야 저걸 피하네 이게 뭐야 안들어가죠 오마이 포킹갓 이게 무슨일이야 이게 무슨일이죠 야이씨 야이씨 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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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오케이 한번 시작해볼게 나 랩을 할수 있어 하루종일 올댐 마냥 거짓말이라면 그땐 나도 욕해 You don't want me for 저 땜집도 모두 앞에서 나 친구 뒤에서 난 이렇쿵 저렇쿵 나는 비웃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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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고 갓댐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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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미안해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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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긁혐 샐러던 폭풍 ermaid 흰 gleichen baseball 터만될 봉 어머 뚜루뚱뚜루뚱뚜루뚱뚜루뚱 아이 미친 미친께 옷좀 주세요 언니 조졌네 하아 자아 멘붕하는 그대님 감사합니다 자아 손을 깍지껴서 하늘 위로 쭈욱 펴주시고 허리를 세우고 자아 하늘 한번 쳐다보고 자 왼쪽으로 자 다시 제자리 다 자 다 오른쪽으로 자아 아유 옆구리가 땡깁니다 자아 자 이번에는 앞에 복근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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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지 끼고 다시 나 하늘 쳐다보고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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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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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들이 좋구만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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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로 사격끈 자 전사로 사격끈 자 일사로부터 보고 어허 자 소총놓고 무릎 앉아 자 사수 사수 어허 표적지 확인 아 아 아 얘 뭐 다 막어 무적이 총 총이 없습니다 제 총이 안보입니다 하하 옷이 없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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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힘을 나 진짜 제대로 한다 이거 나 깨야돼 진짜 나 농구해야돼 오늘 나 어저께 시카고불스 갔단 말이야 내 캐릭터 내 캐릭터 꿈에 그리던 시카고불스가서 야 카솔하고 야 로즈하고 걔네하고 지금 미친듯이 리바 땡기면서 엄청 하고 있는데 노아하고 갑자기 보고싶다 그 친구들 아 내 팀 마이팀 마이팀원 4성 그거 그냥 빠르게 깨면 돼 빠르게 깨고 빠르게 깨고 빠르게 깨면 돼 시카고불스 거기다 23번 달고서 지금 머리 다 밀어가지고 마이클 조던 뭐야 빙이 됐거든요 걱정하지마 오늘은 끝난다 깊은 산 깊은 골 정막한 산아 눈내린 전장을 우리는 간다 젊은 날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야 전우야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야 들리는가 맑고 골골골 동작 난다다다다다다다하 되요 ... 고 Recommended Rick 功 안되지 안되 안되고 안되지 3 안될 살려주여 살려 내 생랄생랄생 오케이 두 마리로 세 마리를 잡는 가성비 뒤졌다 아 신발만 줘 흑인 래퍼야 신발만 모아 사람 살려 아 아 이러라고 신발을 줬군요 정말 고마운 친구야 이러기 위해 신발을 기었구만 모자랑 신발만 모아요 도망쳐 무기 줘 무기 줘 거북이야 그렇지 헛 헛 헛 헛 헛 와 와 적이 안다네 와 나 무기 줘 무기를 주던가 뭘 줘봐 이거 어떻게 된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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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딜 오 딜 도망 오 딜 딜 도망가 뭔가 헛 아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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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러알디 아 버러알디 헛 어 어 버러알디 뭔가 서늘하다 대머리가 날 기다리고 있다 오우 미친개구리 그렇지 이거지 이걸 위해 여기 왔지 헛 그렇지 아우 야 잠깐만 야 뭔가 크게 잡...야 잘못됐다 야 잠잠...잠맞아 내 뇌의 용량의 한계를 느낀다 아 좋아 더 더 더 더 더 더 더욱 가까이 됐으네 crit ~~~ 그뒤 까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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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핰허핰 나 물약 없니? 개같은거 바래다 바르잖아 뭐 뭔 이게 뭔 개 어허우 아 멘붕하는 그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못갤게 아니거든? 아까 초반에 잘했잖아 그니까 진짜 집중해서 해야돼 개 집중 자 시험공부하.. 시험 준비해야 돼 자 선생님이 문제 100개 줬어 자 문제 100개 줬어 그 안에서 30개 나와 자 그거 공부하는거야 지금 그거 다 외우는거야 100개 문제를 좋았어 가자 시뮬레이션 오졌다 지금 자 집중 집중 근데 30분밖에 안 남았어 수업시간 30분 남았어 아 시업시간 자 버스 안이야 지금 시험 보러 가는 버스 안 차가 흔들리고 있지만 난 글씨를 모두 다 잃고 있지 나 모든걸 꿰고 있어 난 천재야 난 난 할 수 있어 난 난 다 외워 난 다 할 수 있어 난 집중력을 발휘 아 갑자기 피곤하다 아 시험공부한다고 하자마자 갑자기 피곤해 졸리다 갑자기 졸림 아이씨 현실 반영인가 아 졸려 지금 내가 모르는 곳이야 내가 다 내가 대학교를 처음 갔는데 모르는 동네 완전 촌동네야 내 지잡대를 갔기 때문에 근데 버스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아저씨가 라디오 너무 크게 틀어놔가지고 방송이랑 씹혀 그래서 그 찰나에 그 씹히는 그 소리를 듣고 여기가 어딘지를 맞춰서 내려야돼 지금 그 정도의 집중력 자 그 집중력으로 집중하고 있잖아 너무 심한 집중도 공부에 좋지 않아 유행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 짠짜루짠짠짠짠짠짠 짜짠짠짠짠 유행가 노래 가사는 사랑과이별 눈물이구나 행정박채 되리지만 슬프니 쭭쭭쭭 쭛쭭 쭈쭈쭔 여기서 던지면 될 것 같거든요 헤드셋 공략법을 알아내었다 앗 아씨 아이씨 아 왜이 아 왜이래이씨 다 죽고싶어? 다 죽고 싶냐고 그치 으아!!! 으으으으으! 으으으으! 팝코대살! 팝코대살! 팝코대살세! 아 목말라 이씨 아 왜 이래요 아 왜 또 검은 것만 주기 시작했지 정신을 차리해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일도 하사불성 아 이거 어렸을때 어렸을때 들었던 말인데 아빠한테 이건 뭔 뜻이지 불경매자고 알았어 불경매면 약간 집중력이 올라가려나 마하받냐 바라밀다 신청과 환자 재보살 행심받냐 바라밀다 이공론 개공론이 최고핵살이자살이자여 아우 어어어 윤정신차려 이신구야 메시야 아이고 메시 똥참자 메시야 아이고 우리 메시 똥참자야 아 여보게 정신차려 왁창자야 워허 국장지본줄 아 똥참 메시 성대모사 해볼까 제발 제발 꺼져 제발 내 눈앞에 사라져 잘 됐어요 내가 그 사라 생전 깰 수 있는지 못 깨는지 그 소원을 들어드리리라 자 잘 보시오 에드셋 어 분명 내가 그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방금 만든 것이 있지 않았더냐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어허 참으로 참으로 기이하도다 마치 양빅을 하다보면 인생 같구나 모든걸 다 준비하고 마련하였지만 사기 한번으로